자, 반갑습니다. 제설 리뷰입니다.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치킨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자담치킨에서 불펠치킨이 나왔다고 해서 주무에 빻습니다. 자담치킨 불펠치킨 가격은 2만원이고 펩시 500ml랑 크무치킨 비주얼입니다. 좀 뭔가 철갑지? 요즘 양념치킨 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나왔던 국내의 붉은치킨이랑도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. 그릇에 옮겨보겠습니다. 자, 방금 소스를 조금 먹어봤는데 붉은치킨 보다 매워요. 자담치킨이 동물복지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치킨에서 블랙페퍼랑 고추의 매운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맛있게 짠! 생긴 건 그냥 양념치킨일 줄 알았는데 알싸하게 맵고 후추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매콤과 매운 그 중간 사이에 마시고 한 번 더 먹을게요. 고다치즈가 뿌려져 있다는데 저는 맛이 잘 안 느껴지네요. 그나마 맵기를 좀 줄어드는 느낌?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매운 스파게티를 먹는 듯한 느낌도 납니다. 아무래도 양념치킨이다 보니까 후라이드보다는 바삭함이 덜 적지만 생각보다 많이 바삭해서 괜찮은 것 같고 후추가 진짜 전체적으로 박혀있거든요. 블랙페퍼가 전체적으로 박혀있어서 얼얼한 맵기. 막 불닭처럼 아 매워 이건 아니에요. 지속적으로 얼얼해요. 떡 같은 게 있네요. 쫀득쫀득하고 매우니까 떡 같은 거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도 치킨보다는 치킨이 더 좋긴 한데 맵기로 치면 불닭 그 아래 정도 되는 것 같고 맛있게 매운 수준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치킨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좀 뭔가 깡풍기 같기도 한데 이래서 동물복지 치킨이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. 마요네즈 같이 이렇게 쭉쭉 뿌려져 있어서 덜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워요. 예전에 치킨이랑 면이랑 같이 주는 그런 치킨이 있었는데 좀 그것처럼 여기다 비벼 먹고 싶긴 해요. 추운 겨울에 땀나라고 출시된 그런 느낌입니다. 제가 이 치킨으로 이 자단치킨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뭐 기회된다면 다른 치킨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매운 치킨이다 보니까 정확한 리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조금만 더 먹고 리뷰 끝나겠습니다. 네 자단치킨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치킨을 먹었는데 찜질방 온 것 같고 근데 가족들이랑 먹기에는 조금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실 것 같고 그렇게 추천은 네 오늘 치킨 신메뉴 리뷰 여기까지고요. 치킨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던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오 매워. 오 매워!!